안녕하세요.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최종 발표를 맡은 EA 팀장 오성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팀원들의 역할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문제 파악 및 주제 선정 역할을, 김태호 팀원은 제품 모델링 및 기술 연구 역할을, 인도현 팀원은 기술 활용 방안 및 계획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여러분은 평소 미세먼지에 대해 불편함을 얼마나 느껴보셨나요? 저희 팀은 미세먼지라는 문제에 대해 6WEH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환기가 힘든 장소에서 실내 활동 시 내부에서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동안 외부 미세먼지를 의식해 창문을 닫고 있을 경우 실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튀김, 구이 등을 요리를 할 때 주로 발생하고 건축자재, 택배 박스, 심지어 건조된 빨래를 정리할 때도 발생합니다. 발생된 미세먼지의 집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가정주부나 어린아이들, 노약자,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계속된 미세먼지를 흡입하다 보면 비염, 천식 등의 환경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자료를 보시면 실내에서 이불을 털거나 청소를 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됩니다. 특히 구이나 튀김 조리 시, 실내 흡연 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슈렛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 인식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경성 질환의 유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은 환기 부족, 프린터, 가스레인지, 건축자재, 가구 등 다양한 발생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 또한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활동량이 많고 실내 치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의 찾기에 앞서 저희 팀에서 선정한 미세먼지 문제와 수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동교 학생들과 세종시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불편함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맑은 날에도 어둡고 공기 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풍경이 훼손되어 우울하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창문의 열기가 꺼려진다. 목이 칼칼하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불편했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2. 문제 해결책 도출 기존 필터형 방식의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고 공기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어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 집진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전기 집진 방식은 공기 중의 미세 입자들을 정전기력으로 하전시켜 소집하는 방법입니다. 전기 집진기는 필터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없고 오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건식 집진기는 소집된 먼지를 수동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제거할 수 없고 집진판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효율 또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집진 방식은 현재 화력발전소나 대형 공장, 고깃집 등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진기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대형 집진기의 집진판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세척하는 데 필요한 물을 일반 사용할 용수가 아닌 빗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많지만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강수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 문제에 대비해 댐을 필요로 합니다. 빗물을 재활용할 경우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고 그것에 막기 위해 필요했던 댐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 집진기를 가정에 적용하고 빗물 재활용을 통해 세척하는 방법을 다음 단면도 그림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왼쪽의 단면도는 단일 개체 단면도입니다. 오른쪽 단면도는 빗물탱크, 정화시설, 재활용 탱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전체 시스템 단면도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아파트 단지나 원룸 등의 공동주택에서 빗물탱크, 정화시설, 재활용 탱크를 공유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비의 IoT 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폰을 통하여 시간대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거나 전원 기능, 자동 세척 기능을 더해보았습니다. 3. 아이디어 구현 구성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탈거나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미세먼지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진행 초기 구상 모델 그림과 실제로 구성했던 모델 사진입니다. 처음 실험 결과를 통해 집진기의 성능의 준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변화율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토너 가루를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토너의 입자 크기는 PM7에서 8로 미세먼지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 처음보다 큰 폭의 미세먼지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실험에서 처음에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던 집진기는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진판을 분리하여 세척한 후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고 처음보다 나아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진 방식의 경우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될 경우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를 물로 통해 세척한다면 다시 원래의 성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 아이디어 실험 방안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할 경우 1인 물탱크보다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의 관리가 효율적일 것입니다. 1인 가구 및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물탱크를 외벽에 설치해 적은 설치 비용과 단순함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빗물을 재활용해 기업 또는 지역 농업 조합과의 협동을 할 수 있는 높은 사업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 또는 주택 설치 시에는 설치할 공간 확보 및 금전적 부분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기존 제품과 비교 시 설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현재 빗물 재활용 탱크 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난 물의 소방용수, 농업용수 등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적으로 감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및 인구 밀접 지역 설치 시 아파트 단지 및 인구 밀집 지역 설치 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및 활용 분야 현재 세종시에는 해가 지날수록 고령 인구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있다면 외부 환경이나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계층의 환경성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입장에서는 건강을 챙기고 쾌적한 도시 및 지역을 만들어 주어 지역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농가들에게는 불균형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한 빗물의 이물질을 분리해 깨끗한 물로 변환하여 주변 농가와의 농업용수로 지원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과된 물은 도로 청소용수, 섬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걸러진 미세먼지 또한 기자재 및 농업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에서는 발생된 먼지를 시멘트, 도로골제,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많은 만큼 처음 건설을 개혁하는 단계에서 빗물 저장시설을 충분히 갖춘 도시를 개혁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미세먼지와 수저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주위 농가와의 상생도 생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